안녕하세요. 한국의 프리미엄 제품 라인인 노화방지 및 과다색소 침착감소 시안시 스킨케어 세트입니다. 시안시 스킨케어 세트에는 페이셜 플렌더, 그리고 세럼, 데이트 아이크림, 그리고 나이트 크림, 비비 크림, 그리고 세럼 머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안시 스킨케어 세트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연균이 제조되었고 실남된 전문가가 엄격하게 몰이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주름을 최소화하고 세트 침착과 그리고 검버섯, 여드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등 멍, 힝터 같은 안면 결점을 해결하는 기적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시안시는 천연 허브 성공으로 인해 베트남 여성과 그리고 저처럼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아주 이상적인 선택으로 안전하고 순하고 피부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이유로 과석수침착, 주름깨, 기미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제 피부는 스파 트리트먼트 없이도 생기넘치고 자연스럽고 윤기있는 밝은 안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게 결점 없는 피부를 선사해지, 그리고 노화 방지, 색수침착을 없애준 이 시안시 스킨케어 세트에 매우 감사드립니다.